2층에 막는게 좋지않을까요? 어디서 막을거에요? 뒤에서 2층에 막는게 좋지않을까요? 어디 2층이냐? 그.. 여기 코너 하나있네 하나 맥크리 다운 아.. 핀넌 뭐야 핀넌 뭐야 리퍼 개피 리퍼 뒤로 들어와요 아..나 좋아지긴 한거같은데 아나 많이 좋아졌어요 발사 속도도 빨라지고 디바 로봇 뽑았어요 저 됐어요 하물 하물 아나 궁 리퍼짤 하물 봐야죠 하물 .. 루씨오 다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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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정상 잡힐 아나 다운 여기서 이분 막읍시다 어 돌아와요 왼쪽 그 2층 있는데로 돌아와요 원숭이 나왔네요 아 나 죽었다 이거 극혐 원숭이 아 나 죽었다 살짝 빼요 빼빼빼 화물 화물 리퍼 뽑을게요 원숭이 뒤졌다 너 이게 2명 죽었거든요? 이거 빼야되요 살짝 아 안알믄 석양 정면 원숭이 짤 어이구 상대 로봇 뽑아줬어요 로봇 리퍼 망령 없구요 아 리퍼 엄청 개피 아 아나 진짜 뚜껑 알다 아나 오른쪽에 있어여 화물 되어야돼요 화물 아 죽었다 홀 니스 뚫 뒤로 돌아 가야겠다 화물하여 화물해 넋에 화물하물 아나 짤! 아나 짤! 아나 짤! 아나 짤! 아나 짤 했어요 아나 짤 했어요 루슈 개피 루슈 킬! 오케이 나이스 위험하다 좀 페이트자 아나 궁 찾을 거에요 아나 궁 찾을 거에요 리프한테! 리프한테 들어갔어요 오케이 나이스 디바 디바 다운 이거 나이스 그래 여기면 뭐 거의 이건 동전 게임 수준이라고 봐도 4분짜리 동전 게임 라인 계속 할까요? 뭐 계속 하셔도 되고요 괜찮은 거 같은데요 로드오고 하다가 로드오고도 괜찮을 거 같고 디바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3연패 중인데 깨야죠 3연패면 아 이거 히히히히히 흐허허 흐흐허 흐흐허 죽음이 너희 곁을 건넌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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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흐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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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 공격 시작까지 30초 문 깔아 으아 으아 흠 뭘 꿈을 되는 거냐 아 론쟁이님 우리팀이었구나 예? 아 이제 보셨구나 보스카야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2층에서 막내 2층에 라인하고 디바 방벽 깨죠 방벽 깼어요 아 저기 3탱이네요 3탱 로드 오브 디바 라인 오케이 디바 로봇 깼죠 오케이 디바 본체 컷 라인 쉬프트 받았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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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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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겐지 상대 겐지 공 상대 겐지 반피 반피 오케 나이스 아 얘네 진짜 못하네 라인 라인 컷 리퍼필 리퍼필 왼쪽 어? 후우 제대로 놔보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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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슈가 형 슈가 슈가는 로드 오브 로 장격해져 슈가 라인 상대 겐지 레퍼필 리퍼필 루시우 리퍼필 리퍼필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안 죽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밖에 안 죽었어 전 그래 돼서 전 그래 한 번 죽고 리퍼로 바꾼 게 크지 이거는 윈선 나왔으니까 15킬 영대 뭐야? 뭐가 좋은데?